네, 다음 팀은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이 있는 팀입니다 혹시 저희 부미아리에서 공식 오디션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부미아리 공식 오디션 잘 모르시나요? 슈퍼스타? 네, 그렇습니다. 슈퍼스타 K 아니죠? 슈퍼스타 AM이라는 저희 공식 오디션이 있는데요 거기서 1회에 의해 우승하신 분들이 2명이라는 팀이 이번에는 나오게 됩니다 부담 좀 갖겠는데요 네, 저 정말 기대하고 있는 팀인데요 그리고 한 팀은 블룸이라는 팀입니다 저희 블룸 리더 분이 아쉽게 같이 할 수 없는 거면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 와이프인데 한번 오셔보겠습니다 오디오 팀과 블룸 팀 나와주세요 박수 주세요 박수 있어요 박수 박수 학생님 선생님 아니 27개는 어떻게 하지? 숨 들어보세요 31기 노정빈 28기 박지윤 없어요! 왜 쌀쌀 아저씨가 여기 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무슨 일 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 네.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28일인데 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변했어요? 멋있어요 네.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하하하하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말씀 드릴게요. 팀 이름이 OTN이라고 하는데 비주얼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노정군군. 네. 노정군 이름이 어떻게 들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노정빈군. 이 노래 혹시 들을 때 감상 포인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상 포인트라고 할 것 같고 저희가 2012년 겨울에 이 멤버로 오리엔테이션 공연을 했었어요. 네. 그 공연 영상이 저희 동아리 공연 영상 중에 조회수가 가장 높다고 해서 이런 35년 공연에 저희가 빠질 수 없다고 해서 사실 묻히게 됐습니다. 그 중에 반이 너희들이 눌렀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조작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만나보는 블룸 팀인데요. 이쁘죠? 이쁘죠? 아 근데 멤버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멤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룸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원래는 6인조 여성 보컬그룹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보컬그룹이 아니고 보컬그룹이고요. 지금 저희 17기 김세라 선배님께서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인해 네. 저희의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대신 저희가 젊은 피를 데리고 왔어요. 이 친구는 이제 젊은 후배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친구는 34기 표유미라고 하고요. 예쁘죠? 네. 네. 어쩐지 역시 젊은 피가 들어오니까 미모트 금이 훨씬 더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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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집에 가서 혼나겠는데요? 저 집에 보내보시죠. 하하하하 네. 일단 우츠부터 보내보시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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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나는 마음에 달려갔었나봐 우리 사랑은 또 스쳐가지마 세상에서 가장 흥미운 사랑 내가 어느새 그대 이름을 불러 원합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랑이 아파면 기댈 게 어딨어 그 사랑이 널 있어 언젠가 만나야 되니까 네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것 없이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난 슬아파해했는지 지금 달려가 꼭 말해주고 싶어 원합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랑이 아파면 아파면 기댈 게 있어 사랑이란 멀리 있어도 언젠가 만나야 되니까 네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너 사랑아파해 널 사랑해 줘 널 사랑해 줘 워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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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희생한 기대입니다 원합니다 눈물 해줘요 고맙습니다 그대가 준 것이니까 그리움조차 나는 행복해서 살기 위해서 어흐 예수 내 사랑 예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